일단 지금 메타에서 중요한 게 정글 바텀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 정글 바텀 메타를 잘 이해하고 있는 게 D 플러스 계아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순보호천은 정글 바텀이 될 것 같고 백핏부터 좀 잘 설계해야 좋은 결과도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일단 광덕 리플레이 많이 봤는데 경제 선수가 진짜 좀 잘하는 선수라고 생각해서 경계를 많이 했었고 리플레이를 많이 봐서 이런 많은 좋은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하고 2대0으로 깔끔하게 해서 기분 좋은 것 같습니다. 오늘 세 번째 경기이고 기세를 이제부터 타는데 꽤 중요한 경기라고 생각해서 다음 경기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Q. 과연 첫 세트의 선수는? 사실 첫 세트 같은 경우에는 조금 블루이기도 했고 선택하기에 편했었고 두 번째 세트 같은 경우에는 연습을 하긴 했었는데 예 연습을 하긴 했었는데 결과가 잘 나와서 좋은 양쪽으로 나온 것 같습니다. 연습 때보다 훨씬 더 잘 나왔던 것 같습니다. 네 연습 때보다 잘 나온 것 같습니다. Q. 과연 첫 세트의 선수는? 사실 케이틀린을 뛰고 온 조합 같은 경우에는 사실 월즈 때부터 많이 준비했었는데 월즈 때 그냥 풀리지 않아서 좀 못 보여줘서 이번에 LCK에 와서 케이틀린이 풀려서 연습을 전에 했던 거를 했는데 결과가 잘 나왔어가지고 속도감 있게 게임이 끝날 것 같습니다. 일단 계속 똑같은 것만 하다 보면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제가 그 한계를 뚫기 위해서 미디 세트나 소프트 케이틀린 같은 피크도 자주 나왔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저희가 첫 바텀을 좀 세게 가져가서 좀 다이브 압박을 줄 수 있는 피크를 준비했었고 그 다음에 그게 좀 질교가 잘 돼서 제가 다이브를 많이 갔었던 것 같고 그래서 좋은 결과가 나왔었던 것 같습니다. Q. 과연 첫 세트의 선수는? 뭐야? 뭐 화이트.. 어 일단, 덤원 같은 경우에는, 아... 디플러스 기아 같은 경우에는 루나미를 좀 많이 선호한 것 같고, 저희한테 블루를 선호한다고 했는데, 저희도 이제, 저 팀이 레드를 좀 많이 골라가지고 저희가 블루를 하게 된 거고, 저희는 블루래드 둘 다 잘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어 일단 승부처 같은 경우에는 디플럭스 기아가 조금 경기하는 걸 봤을 때 일단은 루나미를 좀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지금 뭐 사실 그냥 선호도 자체가 높은 걸 수도 있고 다른 조합을 아직 못 봤기 때문에 사실 무언가 준비한 게 있다고 생각해서 일단은 경기를 봐야지 알 것 같습니다. 일단 지금 메타에서 중요한 게 정글 바탕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 정글 바탕 메타를 잘 이해하고 있는 게 디플럭스 기아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승부호천은 정글 바탕이 될 것 같고 맥핏부터 좀 잘 설계해야 좋은 결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어 일단 저는 스프링 생각까지는 안 났는데 어쨌든 좋은 결과로 지금 계속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전승을 하고 싶은 마음도 커지고 있고 그 다음에 전승을 못 하더라도 어 좋은 배우를 배워갈 수 있는 스프링이었으면 좋겠고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중인 것 같습니다. 일단 민석이 같은 경우에 챔피언 풀이 엄청 넓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 다음에 처음부터 그 친구가 원딜도 자주 했었던 친구여 가지고 원딜 챔피언을 잘 다룬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렇게 막상 스크린 때 연습 때 해봤을 때 좋은 결과도 많이 나왔었고 그렇다 보니까 저희나 민영이나 리듬이 생기고 계속 원딜 서풋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. Q. 스프링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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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낸다면 1등으로 가는거에 1등으로 가기도 하고 자신감도 많이 붙을 것 같아서 큰 이득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잘 준비해서 꼭 이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